한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 펀드에서 또 약속한 날짜에 투자금을 못 돌려주는 환매 중단 사고가 터졌습니다. 영국 부동산과 에너지 시설 등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. 1,500억 원 규모로 판매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미 600억 원 넘게 묶였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달 하나은행이 국내 운용사인 포트코리아 운용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환 지급 연기 안내문입니다. 영국 부동산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부릿지론 펀드로 만기인 지난달 22일 고객돈 약 140억 원의 상환이 불발됐습니다. 이에 포트코리아 운용은 펀드 자금이 투자된 영국 현지 차주와 협의해 이 펀드 만기를 1년 2개월 뒤인 내년 7월 23일로 미뤘습니다. 하나은행은 이 부릿지론 펀드를 세 곳 운용사를 통해 시리즈로 962억 원어치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들 운용사가 하나은행에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영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기 재현장 또는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한 만큼 줄줄이 환매 중단될 우려가 큽니다. 지난달 하나은행이 받은 또 다른 상품의 상환 차질을 알리는 문서입니다. 영국 에너지 저장 시설 사업 등에 투자되는 신재생 에너지 펀드로 현지 차주가 올 3월 이자 지급을 못하자 투자금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기한 이익 상실이 선언됐습니다. 상환이 불투명한 기한 이익 상실 대상은 524억 원 규모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.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한 상황이 맞습니다. 부실 자산에 투입되거나 그런 게 아닌데. 이로써 두 펀드 판매액은 1,486억 원. 현 시점에서 상환 차질로 문제가 터진 규모는 664억 원인데 상황에 따라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. SBS CNBC의 박규준입니다.